고얼마콜을 주방시키기 전에 저 놈에게 삥을 주더라 눈에 랄 것보다 눈에 랄 것보다 눈에 랄 것보다 눈에 랄 것보다 왜? 그냥 비닐은 수밖에 야! 옹고재님 100원에 한 대씩이나 그렇게 옹고재님 보낼게 사실 나 35700이었는데 35700 맞아야 되나? 아니야 100원에 한 대라고 했으니까 35700도 안된거야 자 그럼 한번 드려볼까 35700이 있네 35700이 있네 그럼 반응이 돼 35700 맞자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 잠시 편집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돼?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개에 돈을 주라는 표시를 하고 내려온다 오고지마 요건 나쁜 거란다 오고지마 요건 나쁜 거란다 오고지마 난 배에 돈을 넣으면서 오늘 돈을 좀 붙여나간다 어 그럼 우세는 넣고 집에 돌아가야겠구만 이게 감히 내 손이야 이게 감히 내 손이야 빨리 내 걸 이 자식이 이유를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요건이야 나 지금 상패!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가주지 않아 공고집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자 박수 박수